전원 버튼을 누르면 제품의 전원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. 전원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제품이 표준 모드로 작동됩니다. 단, 물걸레 흡입구가 장착된 상태에서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물걸레 전용 모드로 동작합니다.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먼지 흡입구가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. 흡입력 색이 조절은 영상에서 이어지는 조작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. 제품 작동 중에 전원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제품이 꺼집니다. 흡입력의 색이를 조절하고 싶으시면 색이 조절 버튼을 눌러주세요. 표준 모드, 강 모드, 터보 모드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표준 모드에서 플러스 버튼을 한 번 누르면 강 모드로 작동됩니다. 강 모드 작동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터보 모드로 작동합니다. 터보 모드 작동 상태에서 마이너스 버튼을 한 번 누르면 강 모드로 작동됩니다. 강 모드 작동 상태에서 마이너스 버튼을 한 번 누르면 표준 모드로 작동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강 모드 작동 상태에서 마이너스 버튼을 foreverTheyen 아멘